안녕하세요. 킹카원원입니다. 안성 판랜드에 왔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편의점 시설이 있구요. 건너편에는 팜팜이라는 식당들이 있어서 먹을 수가 있네요. 여기도 모건이라는 곳인데 식당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온라인 전용 발권 창고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예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발권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천원 디스칸트 된다고 합니다. 주말 입장료는 14,000원인데 온라인으로 하면 13,000원입니다. 1,000원 디스칸트 됩니다. 가고 결제 카드 안성 판랜드 안성 판랜드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갑니다. 이거 배지 안성 배인가 보다.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고 사과라는 거야. 음 맛있네. 도라지 배. 도라지 배지. 도라지 배지. 엄마야. 엄마도 하나 먹어 보자. 미련? 뭐 하는 거지? 허허허허헉 마스크 벗다가 흘렸어. 아.. 먹을만하네 도라지 냄새 나네 도라지하고 배즙하고 같이 된거야 소있다 소 소 아 이쁘잖아 어때? 사이즈가 줄게 어디 사서? 기념으로 1초 컷 됐다 어머니까지만 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거 친구 이거 저희가 이제 모하누 어떻게 먹는거 모하누114 카카오톡 친구추가하면 무료 시음한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고 시음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먹겠다고 지금 우리 추가한거야 친구추가한거야 맛보자 친구추가한번 내 판너봐 맛 괜찮은데? 재미 삼아서 이렇게 체험 지금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이거 가능한 일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추워 가자 두 바퀴가 안된다고 하셨어 체험 먹장 가는길일 고맙습니다 양이 있네요 양이 우리 양이가 지저분하네 우리 양이 목욕좀 해야됩니다 양이요 양이요 양이 힘들구나 양이 힘들어요 몸좀 봐 두집어져 진짜 양이 kotlin 양이 조금만 마음이 흙으로 범풍했어 우리 꼬마가 귀여워서 아 귀여워 제가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서 근수남 닭하고 꽁꽀 종류인데 아 계량족인가봐 귀엽다 닭인데 꽁이라고 해야해 닭이라고 해야해 흥 아뽀 가방 가게 아는 짜리 첫 입은 차례 가방 건너뛰기 손에 가방 반갑다 잘생겼네 야 반갑다 얼마 있지도 않은데? 밥 내놓으라고 얼굴 잘 먹네 계속 그만 됐다 스크린 봐 다른 애들은 좀 거부하는데 순하네 돼지다 꿀꿀 꿀꿀 돼지네 돼지야 돼지야 아니야 그렇게 줄거면 새끼 좀 봐 귀엽지? 난지 얼마 안 됐나 봐 발로 톡톡 건드려 일어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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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쪽에 또 있어 저쪽에 또 있어 저쪽에 또 있어 여기 좀 봐라 어디 자다보니? 여기 좀 봐라 어디 자다보니? 터져 걷는게 좀 어정쩡쩡하니 이상하다 안성판랜드 이렇게 와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예쁜 곳들이 많이 피었네요 안성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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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판 Kai 안성판랜드 안성판랜드 안성판매 그러면 살이 나고싶은가 매뉴얼 불편한 캣 펜찐 소지라 핑크 물리가 아주 예쁘게 피웠네. 인사도 부위해 봐. 예쁘게 폈어. 아들, 잉크 한번 해주세요. 코스모스 맛이 너무 예쁘다. 완전 이뻐. 물먹는 아들. 물먹는 아들도 이뻐. 저 안먹어요. 완전 코스모스 밭이야. 와, 활짝 폈어요. 활짝. 코스모스가 진짜 활짝 폈다. 맘발했네, 맘발했어. 대박. 대단하러 가야겠다. 갈비맨 아파. 약간 갈비맨 아파. 약간 지렁이 돼서. 안녕하십니까. 목표가 앉아서. 인사도 많아. 우와, 친구봐. 내 옷에 나이파리. 가만있어, 좀. 가만히있어.